여러분 혹시 김건희법을 아십니까? 명품백, 주가조작, 국정논란 등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다 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10억, 100억씩 주지라며 비꼬며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3일 대통령실에서 2년간의 성과라고 하면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및 도살, 그리고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개의, 식용, 종식법, 별칭, 김건희법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법 제정에 평소 애견인을 자처하는 김건희 영부인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음을 대통령실에서조차 인정하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다시금 민생지원금 거부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되었는데요.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로부터 더 이상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성 편지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며 셀프 공적치아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평소 시원시원하게 말 잘하는 조국혁신당 브리핑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법안 하나를 처리하려면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한 뒤에나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목니, 떼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도적 의석을 확보한 야권의 법안을 내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좀 내세요. 이진숙 씨 탄핵소추 아니야 그렇다 칩시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께 25만 원의 지역산부권을 지급해 소비를 늘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도 틔워주자는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힘표 긴급 민생회복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세요. 그래야 토론이 되고 타협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IMF나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웃성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25만 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인식 수준이 참으로 천박합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이 개 한 마리당 30만 원씩 퍼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배우자가 관심이 있다고 만든 이른바 김건희법, 개식용종시법에 따라 개사용농가의 한 마리당 3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처럼 얘기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왜 30만 원만 줍니까? 개 한 마리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로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팽이를 먹고 원숭이 뇌를 먹는 것에 대해서 몰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몰아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정말 급한 거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너무 힘든데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국민 경제를 나몰라라 하는 윤석열 전부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 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 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549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5498 번호로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